제주도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개비가 배달비 3천 원을 지원합니다. 배달비 3천 원 쿠폰은 한 사람당 매일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탐나는 전 결제 10% 할인 등 다른 할인과도 중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난해 12월에 오픈한 배달앱 먹개비는 국내 최저 주문 중개 수수료인 1.5%로 이용할 수 있고, 별도의 입점비나 광고료도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